제5호 태풍 마리아의 영향으로 오늘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안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태풍 마리아는 태평양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도호쿠 지방을 향해 북서진 중입니다. 오늘 도호쿠에 상륙한 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일본 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는 태풍 마리아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미쳐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